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이고, 부럽지? 안녕히 가세요. 내일은 쇼핑했지? 안녕. 커피 끝나고 마다 가는 거야? 근데 왜 이렇게 주무쳐? 집이라는 거야? 오이도 있어요. 오이는 왜 이렇게 데코레이션으로 하나 먹으면 안 돼. 소풍 찍어줘. 개도 있다. 이게 다리껏이 성실하니까. 근데 딱 뛰어납니다. 시대가 힘들어서 살았잖아요. 스피드가isis인지. 더 길게 차서 대기할 수 있네요. 전부 캐시가isi인 곳이 없앤고 찰지 말고. 단, 박수는. 사마자 만들고, 이산화 중, 다음은 세일에. 비닐지 말고, 수리만 뭐라고? 참치만 같은 게. 참치 마요. 참치. 참치. 너무 많이 웃긴 걸 headlights 진짜 매일 많이 웃긴거죠 Como에 가전에 졸여있는 걸 볼게요 뒤쪽으로 눈에서 띄는 중 참나 보이게 등장 너무 멋진 분하긴 했잖아 이 노래가 막힌 кто의 하기에는 복주가 Вся기 방에서 희생하는 중 직접 목표는 벨깨를 hindu 그냥 벌stru기 진짜 이쁘다 안녕 그거 뭐지? 그거 그거 손사탕 손사탕 아니 커다란 손사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맥국으로 하나 둘 셋 짬매랑 찍자 누가 찍어줘? 수지가 폼 들고 있으니까 수지가 찍어주면 안돼? 짠맵 찍어주면 안돼? 짠맵 찍어주면 안돼? 근데 나 리스트에서 못해. 아 이건거? 저건 핫솔스! 딱 뭐하지? 이거 귀여워! 야 이게 제일 이쁘다! 이거? 귀엽다 이거? 이것도 귀여운데? 찍고 me 받 план 여기 찍어주세요 나랑 괜찮네 累계가 다 된 거예요? 열어주세요 담분인 줄 알았네 야 위에 거품 깔렸어 저기요 거품은 좀 심하잖아요 그래도 잘 따라 이건 무슨 일 이건 누구 먹으라고 할거야 그거 버릴라고 술을 버린다고요? 자질 안에 넣으라고 이거 니 먹으라고 달아놓은건데 그게 아니야 약간 씹히기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 양념 줄 일이야 이제 그기 보다 그기 보다 그기 보다 귤이랑 딸기랑 귤이랑 딸기랑 캔들 캔들 찌찌파라 찌찌파라 아하하하 아하하 아하 아하 나한테 유튜브 안좋아 아 이 내용을 아는거랑 모르는거는 진짜 선택차이 야 유튜브야? 응 그만 좀 찍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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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릴거야 그거 먹으려고 그거 뭐 다 이리 너 뭐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이번에는 주례! 주례역입니다.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